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에브리데이 선유데이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먹방을 할 거예요 회전 초밥 먹방 최근에 먹방 브이로그 찍을 때 1,900원짜리 초밥집이었어 어떤 데가 있거든요 가보실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 왜? 왜냐면 쓸만한 게 없는데 찡찡대지마 너 하는 걸 봐 편집자님이 찡찡대지마 그러니까 그걸 편집자님한테 하는 거네 아니 편집자님한테? 형한테 형한테 와 이거 인성 문제 있어 카메라 꺼봐 아 왜? 저번에 왔던 데에서 모든 자체가 1,900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새우 진짜 크다 빨리 먹고 싶어 음 좋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부시는 거야? 끝을 보는 거야? 나도 이거 해줘야 해 가성비 초반에 다 먹으면 안 맛있어 빨리 드세요 고기 음 야 등을까진 안 좋은데? 응 근데 등을까진 안 좋은데? 뭐지? 배고프다 배고프다 뜨거운 뭐지? 밥 물러드릴게요 강아지 나 왜 신도가 좋아하는 거 같아 진짜 괜찮아 또 올 거 같은데? 이거 또 안 떠올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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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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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새우 좋아합니다 아 아까 네가 먹으니까 하얀색 새우 맛있어 고기 스파이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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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만 먹네 그만 먹어 새우만 먹네 이거 알아? 오늘 저녁은 삼겹살인거? 진짜 저녁은 밥먹으면서 밥먹어먹고 고민하는거 알아보자 멋있는데 얼마나 먹었어 야 너랑 정생하게 되냐고 여기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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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가 괜찮아 고기 장어가 송 물 고기 고기 고 지역 고기 고기 저는 새우초밥집이 방 살, 살, 살 해별이 인정하시지? 내가 또 많이 먹었거든 나 진짜 많이 먹긴 한다 탑정량이 귀여워 링크기장 많이 많이 먹는 애가 탑정량이 제일 좋아하는 꽃등식을 제가 먼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왜왜왜? 야 들은 사람 문자잖아 엄마 롱 롱 롱 깜짝놀놀어 주신과 행동도 파고이기는 하는데 너 몇 점 지향하냐? 제가 한번 세우자 몇 점 사? 하루는 몇 시에 먹었다고 너? 다이어트 한다며 근데 나 다 먹었어 마무리만 너 전부 하나 먹어줘야지 그만 먹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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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와 스시 너 진짜 많이 먹는다 72접시 먹었대 근데 이 정도면 오마카세 갔어도 됐어 뭐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너? 한 30접시 넘게 먹었구만 어떻게 사람이 네! 오늘 초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난 어디든 좋아 난 어디든 좋아